괜찮아 괜찮아 뭐 뭐야? 전화 찬스에요 전화 찬스에요 전화 찬스에요 뭐야 누구예요? 엄마요 엄마 그 영턱스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춰봐봐 이 노래가 뭐야? 엄마 영턱스클럽 몰라 응? 전화 찬스 엄마 영턱스클럽 몰라 응? 전화 찬스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엄마 영턱스클럽 모른다고? 엄마 우리야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모실 것 같은데 엄마 어?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봐 영턱스클럽 노래인데 맞춰봐봐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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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뭔 노래고? 뭔 노래고? 이건 영턱스가 나았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거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 그렇죠? 끝났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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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알았다 뭐예요 제목이? 제목은 모르겠네 아니 전나 찬스 제목? 정아이가? 정 정 정아이가? 정 정 정이라고 했잖아 방균 정아이가? NCS 정아이가 래요 정사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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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지민이에요! 진짜 소음 도우는 게 딱 지민이에요! 지민이에요!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적분에 문제 맞혔어요 엄마 맞혔어요 문제 우리 뺏겼다 맞혔나? 아빠가 맞혔다 아 알았다 아빠가 맞혔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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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